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사물학평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물학평에 대해서 역대 가장 선생님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칠판이 비어져 있잖아. 역대 가장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문제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6평, 9평, 수능 문제와는 달리 뭔가 중요한 개념이 사용되는 듯한 사인을 조건을 통해 제시했으나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풀린다거나 이런 상황들 14번 자리에 출제가 되려면 수투에 아주 깊이 있는 개념을 진정 아는지 기억에서 열고 니은에서 확인하고 디귿에서 때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14번을 풀어서 맞췄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14번을 맞출 수 있는 수투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14번을 맞춘 것으로써 나는 수투의 본질적 개념을 이용해서 기니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14번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요 문항을 해설을 해놨는데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보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학평 총평이라고 했을 때 3월 학평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원래 선생님이 6평 9평 총평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6평 9평에 출제된 전 문항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출제했고 그 개념을 사용하라라는 사인을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나한테 말했는지 수학자 언어와의 소통 개념의 본질 어떤 개념을 출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걸 써야지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조건 그 수학자 언어와의 소통 그리고 조건의 순서가 그대로 나와 티키타카를 이루면서 문제풀이의 과정이 되는 이 세 가지를 6,9평 전 문항에다 대고 빅킬러지만 1번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과 이렇게 하라라고 나한테 시키는 수학자 언어와의 소통 그리고 조건의 순서가 나를 끌고 가는 문제풀이 과정 이거를 6,9평에서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전문항에 대해서 탈탈 털어주는 총평을 하거든요. 올해는 선생님이 겨울에 선생님과 너무 열심히 함께했던 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개념 에센스와 기출 백선을 가지고 너무 많이 열심히 함께했던 수강생들이 많아서 더 선생님과 함께 친밀감이 친밀도가 높은 작년보다 더욱더 높은 상태로 선생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3평을 가지고도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라는 걸 해줄까 해서 근데 그거를 할 거리가 없어 그거를 총평을 위한 총평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하지 않기로 맘을 먹었고 그리고 6평, 9평 때는 그 총평을 할 테니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전문항 분석 총평을 할 테니 기다리시고 일단 3월 학평은 주요 문항을 해설해서 업로드를 해놨으니 그건 꼭 보세요 13, 14, 15, 20, 21, 22 여섯 문제랑 각각 선택 과목에 대해서 29, 30을 해설해놨으니 그건 꼭 보시고 예를 들어 미적 30번의 확대 또는 축소이동 그건 정말 봤었어야 돼 그토록 강조했던 확대 또는 축소이동이 그대로 출연해서 너무 쉬운 문제지만 자신감 있게 덤볐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지만 겁을 먹었으면 못 풀었을 그런 문제들 해설을 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총평은 참 할 게 없어 정말 그 문제를 맞췄다 해서 너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됐다고 선생님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조건이 주어지는 방식도 나한테 개수를 줬으면 그 개수를 찾음으로써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은 또 개수를 직접 찾는 과정하고 또 상관없이 흘러가야지만 더 괜찮은 풀이가 나오기도 하는 조건과 이 문제풀이가 약간은 언매칭이 되어 있는 수능에서는 절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리는 없다 단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은 꼭 보셔라 여기서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 풀었어야 더 옳은 건지 그건 선생님이 분석을 해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3월 학평의 문제의 스타일 문제의 난이도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동그라미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동그라미는 잘 본 사람일 거야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 X는 못 본 사람이야 아 너무 선입견이다 그죠 어쨌든 잘 본 사람을 O라고 하고 못 본 사람을 X라고 한다면 지금 이건 현재 내가 받은 현상이에요 현재 현상 근데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요 봐 지금 나한테 발생한 이 팩트 있잖아 이 일 이건 절대 내 미래를 바꾸지 못해 내가 잘 봤어 3평을 잘 본 그 팩트가 내 미래를 바꾸진 않아 내가 3평을 못 봤어 3평을 못 본 그 팩트가 내 미래를 바꾸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 3평의 성적은 내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결과거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6평 9평 수능은 물론 3평의 성적까지 우리가 앞에 했던 그 행위들은 너무 소중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3평이 마치 수능인 듯 되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3평 준비를 시켰어 미리 계획을 짜고 복습을 하라고 하고 천우신조를 만들고 그 안에 작수와 작년 3평에 대한 해설을 집어넣으면서 3평 대비로 이 수험생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아마 선생님과 캐스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3평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이번 이 수험생들 중에 3평을 가장 열심히 준비했을 거야 거기까지면 충분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의 시간들이 그것이 내가 수능날 발휘해 줄 실력의 일부분으로써 반드시 수능장에 와 줄 거야 근데 거기까지면 돼 근데 이 3평의 성적 나한테 지금 잘 봤다 못 봤다라는 이 결과치 이게 내 미래를 바꾸진 않는다는 거야 내 미래를 바꾸는 건 그 성적 전까지의 노력이고 그리고 이 성적을 받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다시 시작될 노력이라는 거야 나의 대응이라는 거야 생각보다 좋은 일은 나쁜 얼굴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나쁜 일은 좋은 얼굴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또는 그런 말도 있잖아 수능 전에 9평을 잘 보면 구잘수망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좀 잘했어 그러면 심적으로 약간은 내려놓고 느슨해지면서 노력이 반감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절박해야 돼 인간은 뭔가 일을 할 때 마감이 닥쳐야지만 일을 해내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다 그래 우리가 대부분 그래 그러다 보니 3평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그만큼 느슨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3평 성적이 잘 나온 게 당연히 독이 되는 거야 우리 수강생들 잘 들어야 돼 3평 성적이 못 나와 거기서 지하 동굴 파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큰일 났다 난 진짜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절박감으로 열심히 하잖아 그럼 6평의 반전이 돼 근데 6평이 끝이냐 아니야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 그렇게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면서 수험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반전을 겪지 말자고 지금 3평 성적이라는 그 결과치는 미래의 날을 바꾸지 않아 전혀 상관없어 이 결과는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3평 성적은 정말 회색 나한테는 흘러간 과거야 나한테 수능날 빛을 발휘해 줄 그 시간은 뭐냐면 같이 있는 결과는 뭐냐면 3평 성적이 아니라 3평까지 노력했던 그 시간이 될 거고 그럼 지금부터 6평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적이 잘 나온 사람 못 나온 사람 두 분류로 A, B 분류로 한번 나눠보면 잘 나온 사람 중에는 현재 팩트로도 6평마저 잘 볼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물론 전제 조건은 지금부터 6평까지 열심히 한다는 조건이지 6평마저도 잘 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실력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 3평 문제가 실력이 좀 없었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평은 잘 봤잖아 근데 그 3평 잘 본 것에 매몰되어 그대로 쭉 가다가는 6평은 못 볼 수 있다 3평 문제만으로 놓고 분석하자면 그럴 수 있다 이게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라도 3평 성적은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3평 문제가 진짜 시즌1의 개념을 본질까지 아는 사람들을 골라내기에는 조금 맹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평을 잘 본 것이 작년은 올해보다 조금 덜했던 느낌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어떤 시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선생님과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을 거야 그래서 오케이 3평은 잘 봤지만 이게 진짜 개념의 본질을 알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해서 개연성을 갖고 푼 건지 오히려 그렇게 풀려고 했을 때 뭐지 이 문제? 이렇게 갔더니 안되네? 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있을 거야 실력자 중에는 아 이건 그냥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푼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 정말 개념의 본질과 개념적 접근과 개연성 있는 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이 문제는 그렇지 않네 라고 판단하면서 잘 본 사람은 6평까지도 괜찮을 거다 시즌2는 시즌2에 마땅한 공부를 하면 된다 기출을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엔제들의 문제풀이의 능력을 평가해 보면서 똑같은 관점으로 일관되게 같은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를 푸는 연습 이런 어떤 느낌으로 시즌2를 보내면 돼 근데 6평은 못 볼 사람들이 3월 학평 성적에 도치되어 난 이제 막 문제만 풀면 돼 이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사실은 찐 실력자가 아니었으나 성적이 나올 수도 있었다 이 3평 시험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푸는 감정 이게 느낌 보면 알 것 같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풀어댄 것과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조건이 언매치가 돼 있네 어 뭐지? 할 수 없어 그냥 풀어 이 감정을 갖고 푼 사람 둘 다 맞췄겠지만 되게 다를 거예요 본인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러면 기출문제 풀이와 엔제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러면 다시 짚어야 돼 개념부터 다시 B는 못 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직 실력은 증가했는데 성적까지는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력이 늘어난 내 자신이 스스로 낯설거든 아직 그러니까 이런 문제마저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게 성적으로 변환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괜찮은 실력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뭐 그런 사람들은 6평은 잘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역시 3평은 못 봤지만 기출분석과 엔제로 넘어가도 괜찮은 거야 근데 3평을 못 봤는데 6평도 못 볼 느낌 알죠 본인이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이런 3평 문제마저도 못 봤으면 이 부류에서 못 본 어떤 그러니까 이 부류에서 못 본 사람들 되게 다를 거예요 이걸 좀 스스로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 못 풀었지만 아 뭐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물었어야지 나한테 이런 게 보이는 사람 난 그래서 이건 줄 알고 한참 헤맸잖아 라는 정말 그 조건이 제시하는 대로 풀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여기까지 뛰어넘진 못하고 거기서 막혀버려서 오히려 그냥 생각 없이 풀었으면 되는 건데 못 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괜찮을 거야 6평은 잘 볼 거야 6평 시험은 절대 이렇지 않아 선생님 확신해 줘 정말 약속할게 6평 전문항 분석할 때 한번 보세요 절대 이러지 않을 거야 근데 6평도 못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읽어내지도 못했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 몰랐어도 막 덤비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사실은 근데 그것마저 안 됐다라는 건 그냥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돼 선생님 QA에도 지금 개념 에센스를 하기에 늦었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위로가 아니라 안 늦었어요 너무너무 안 늦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 전전 퀘스트에 수능 전과문 만점자의 세 가지 조언이라는 퀘스트를 올려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역시 제목이 클릭을 하게 하는 제목이었는지 어쨌든 많이 봤어 그 자연계열 전과문 만점자도 어떤 얘기 했냐면 6평까지 실력을 쌓아 가시면 된다 개념과 기출하면서 6평까지는 실력을 쌓아 가셔라 충분하다 진짜 충분해요 6평까지는 지금 늦었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 질문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돼 그냥 지금부터라도 6평 끝나고 아 선생님 지금 늦었나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그때도 안 늦었거든요 근데 안 늦었지만 그때는 배짱이 좀 필요해 여름에 다들 문제 푼다고 막 난리 칠 때 내가 다시 개념을 온전히 공부할 배짱 그것만 있으면 6평도 안 늦었어 6평 끝나고도 개념하기에 개념적 접근을 하기에 수학자 언어와의 소통을 하기에 문제를 정확히 조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어떤 건지 문제와 내가 단 1의 오차도 없이 논리적으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쫙 풀어나가는 그 힘을 배우는 것 그 힘을 만드는 것 안 늦었거든요 6평 끝나도 안 늦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안 늦었겠어 절대 안 늦었어요 문제 풀면서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풀어라도 내서 맞추는 것마저도 안 되고 그러면 다시 하세요 다시 다시 시즌 1이라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야 절박하게 다시 하면 돼 절박하게 다시 하세요 3평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그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3평을 빌미로 3평을 핑계로 사실은 시즌 1 공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엄청 강도 있게 공부를 했던 것 3평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 그게 첫 번째 3평이 우리에게 준 의미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3평이 주는 의미를 선생님이 3평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서 캐스트를 통해서 3평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야 그러면 그 결과에 합당한 대응을 하는 거지 3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딱 3평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과정 이후 대응 이거 두 개인 거야 3평 시험 3평 성적 아무 의미가 없어 3평을 놓고 내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판가름하고 그 안에 6평마저 잘 볼 사람인지 6평은 그래도 괜찮을 사람인지 정확히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읽고 풀었는지 확인하고 선생님 그 해설 올려놓은 걸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지 사실 저 생각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저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마저 나도 같이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과정은 충분히 선생님이 매주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왔어 기뻐해도 돼 여러분들이 이긴 거야 선생님하고 같이 3평 준비를 한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거야 점수하고 상관없이 최고야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 준비하는 과정을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들은 이긴 거야 그걸로 된 거야 반드시 수능날 빛을 발해 줄 거야 거기까지고 대응 과정 지금부터 내가 기출 N제로 넘어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 시즌 1을 되짚어서 지금이라도 6평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 구분을 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 3평 성적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다 제로 0% 그건 두 말하면 잔소리야 근데 의미가 없지 않다 이후 대응을 결정하게 해준다 반드시 판단해서 이후 휩쓸려 다니다가 6평 끝나고 더 심하게는 9평 끝나고 수능 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시간이 있어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 선생님과 함께하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그 과정을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받은 것과 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시즌 1 동안 개념 에센스로 선생님과 함께하느라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시즌 2에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강의들 그 컨텐츠 제작 그리고 강의 시즌 1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 열심히 달리고 6평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최고가 되는 나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3평의 전후 중 전은 여러분들이 이긴 거야 후도 이기자 대응도 제대로 하자고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